어제 뭐였어? 어? 아 그게 그렇게까지 취할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해 그거 말고 그럼 뭐 나 실수한 거 있어? 너 다른데 간다는 게 무슨 얘기야? 가긴 내가 어딜 가 마나 나 무서워 어? 너가 또 내 눈앞에서 없어질까봐 무서워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어제 그 얘기는 뭔데? 치중 진담 아니야? 말 못하네 왜 뭐 지금 말 안 해도 상관없어?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 이번엔 나 못 떠나 못 도망쳐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내 눈앞에 띄가 left 눈앞에 띄가 내 눈앞에 띄가 너무 맛있어 내가 생각하는 건가 한글자막 by 한효정